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전략지역구인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천하기로 했습니다. 전 전 위원장이 전략 공천되면서 중성동갑에 도전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.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임 전 실장의 다른 지역 공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. 또 전 전 위원장 공천에 반대한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의견으로 의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아울러 전략공관위는 황운하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지역구로 지정된 대전중구의 경우 박용갑 전 대전중구청장과 정연태 충남대병원 상임감사의 2인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.